명규 씨 섹스 잘 하세요? SM 좋아하시니까 좀 XX 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빠가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할까요 아니면?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민망해 술 저 질 어 신이 없나? 아니 저는 25살이고 배우 일 하고 있어요 이름은 뭐예요? 이명규요 저는 현재 지금 AV 배우 활동을 하고 있고 채아입니다 활동하시는 곳은 어딘지 여쭤봐도 돼요? 보시게요? 봤을 수도 있어요 MIB19라고 검색하시면 있어요 MIB19요? 보세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앞에서 보긴 민망하니까 활동을 오래 하셨는지 신인이여서 얼마 전에 작품 하나 업로드 됐어요 첫 작품이니까 따끈따끈합니다 한번 가서 봐야겠네요 짠 할까요? AV 배우는 싫으세요? 전 좀 망설여질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뭐가? 내 몸에? 아 거기? 뭐가 작게 있을지 모르겠어 나는 채아가 키스를 잘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잘 하실 것 같아요 왜요? 그런 연습도 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상대 배우랑 많이 맞춰보고 할 것 같아서 근데 배우들도 하잖아요 어? 그렇죠 잘하시겠다 그쵸? 나쁘지 않다고 얘기할까요? 아 그래요? 하나 더 물어볼까요? 채아는 여러 판타지가 있을 것 같다? 영규 씨는 무슨 판타지 있어요? 저는 어.. 변태 같은데 알려줘 역할 극정도? 제가 어떤 역할이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직장 선배 저희 회사 지금 남배우 많이 구하고 있는데 오시면 제 후배 계시는데 역할도 찍을 수 있는데 되게 좋아한다 나 이거 진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약간 막 묶어두고 한 번 묶어보실래요? 오 감정 없는 스킨십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저는 노 노 그 다음에 여태까지 그랬던 적 없어요? 막 원나잇 원나잇도 마음이 있어서 하나? 그때는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아 해봤구나 어떻게 해 내 이미지 됐어 큰일 났어 할까요? 혹시 이것도 연기로 하실 건가요? 연기로 안 하게끔 해주시면 안 돼요? 어.. 왜 아직 떨려? 덤덤덤데요 네요? 키스 괜찮았어요? 네 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생각 안 났어요? 나는 잘생겼다의 기준이 키스다 할 수 있다 없다이다 연규 씨는 이쁜 사람의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없다가 나눠져요? 내 눈에 이쁜 사람? 그냥 이쁜 사람 아니야? 그럼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제가 모르겠어요 배 모르겠어요 남자는 다 좋은가? 너무 못생기지만 않으면 못생기면 키스를 못하니까 못하겠어요 우리 욕먹겠다 나는 원나잇 스탠드를 이해한다? 아니면 못한다? 나는 이해해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원나잇 하고 나서 다시 만나본 적은 없어요? 있어요 원나잇 하려고 걔를 막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했는데 호감이 갔어? 호감이 있어서 했는데 했는데 더 호감이 갔어? 숙궁아 중요하게 봐요?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맞았나 보다 연규 씨 섹스 잘하세요?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저 한 수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SM 좋아하시니까 해주실 거예요? 어 해주세요 네? 저 묶어주세요 키스를 하고 싶은 모먼트 탑3 모르겠는데 매일 매순간 지금 현재 벌써 몇 개야? 분위기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그런 키스보다는 그 상황과 분위기 연규 씨는요? 자기 이쁘냐고 물어볼 때 나 이뻐? 그리고 같이 술 마실 때 아 나도 지금이네요 한 잔 주세요 상대방에게 키스하고 싶은 부위 입술? 거짓말 솔직하게 지금 얘기하시면 함께 해드릴게요 할 수 있죠 어디? 목 저는 목이 좋아요 원래 목을 좋아하세요? 목선 이쁜 사람이 좀 해볼래요? 나는 지금 못 참겠다 응? 응? 못 참겠어? 못 참겠으면 혼자 막 해도 해? 저는 하는 것 같아요 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해요 해요 저희 사이트 들어가셔서 네 제 영상도 한번 보고 하세요 제한 씨 첫 작품 응원해 드릴게요 아니 봐달라고 네 볼게요 아직도 긴장되세요? 네 이것도 연기 아니에요? 아니 저 별로예요? 좀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근데 안녕히 계세요. 그럼 저희 카드 하나 더 뽑아볼까요? 방금 퀴스 하면서 나는 이응이응했다. 들어갈 말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월요일 들어서 상상했다. 했어요? 무슨 상상했어요? 상상은 하지 않고. 방금 퀴스 하면서 어땠어요? 설렜어요. 설렜어요? 네. 저는 어떠셨나요? 긴장했어요. 어떤 게요? 서구 칠까봐? 서구 칠까요? 긴장했어요. 좋았어요. 그러면 연인이랑 키스하는 거랑 오늘 키스한 거랑 좀 다른가요? 연인이랑 조금 더 익숙한 느낌? 오늘은 좀 조심스럽고 뭔가 더 나를 이렇게 표현이 못하겠고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나는 키스할 때 항상 다음을 생각한다. 아니요? 저도 항상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또 때에 따라 다르지 않았나? 그러면 오늘은 어떤데요? 오늘 뭐야? 키스할 때 다음을 생각을 했다. 하셨어요? 아니 제가 물어봤던데. 싫은데? 다음은 생각해도 돼요? 그쵸? 생각은 자유니까 해도 되죠. 할게요. 오늘 한 키스는 올해 한 키스 중 몇 번째 정도도 좋았다. 어떠셨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누구예요? 엑스보이프렌드? 엑스보이프렌드. 어떤데요?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네요. 끝이에요? 끝? 어떻게 말을 더해야 될지. 뭐가 좋았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다가와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조금 긴장돼서 잘 못 다가갔는데 다가와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Botswana의 세균기 저번에. 드셨네요? 네 드셨어요? 네. 저희 회사 오세요. 배우를요? 네. 같이 작품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좋은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저도요. 근데 집에 가서 제 영상 보실 거예요, 진짜? 근데 그거 어떻게 봐요? 저거 안 봐봐서. NIP19. 여기 있네. 맞아요. 여기. 최야 순해물 있어요. 이거 보면 돼.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꼭 볼게요. 선생님 가나?